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결혼식도 올렸고 같이 살았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으니까 처녀고 초혼이다 라는 거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혼인신고는 안했으니까 아직 처녀라고 하는 사촌 가짜 나서 팩트 버튼 눌러줬더니 아이고 어머나 부들부들 바라곤 하는구나 원제 재혼하는 사촌결혼식 그리고 우리아이 어린이집 행사 제목 그대로입니다. 재혼을 하는 사촌결혼식과 우리아이 어린이집 행사 이거 사실 뭐 비교할 만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하도 난리를 부리고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의견이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 써봅니다. 보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로 시골인지 딱 두 달 만에 이혼을 한 동갑내기 사촌이 오는 7월에 재혼을 한다는데요. 참고로 초혼은 4년 전에 했습니다. 아니 뭐 본인은 이혼이 아니고 파혼이라고 하는데 식 올리고 같이 살다 헤어진 거면 이거 이혼 아닌가요? 어쨌든 혼인신고 안 했고 두 달도 안 됐으니까 아직은 처녀다 초혼이다 이런 주장을 해요. 여하튼 얘가 재혼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저희 아이 어린이집 행사가 같은 날에 잡혀있다 이거죠. 거기다 지난 결혼 때에 참석까지 했던 저인만큼 이번에는 안 가겠다 안 갈 거야 라고 했더니 얘가 그럽니다. 어린이집 행사는 앞으로 몇 번은 더 할 텐데 왜 안 오냐 내년에도 하지 않냐 당연히 한 번뿐인 내 결혼식이 오는 게 맞다라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는 아니 발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뭘까요? 지난번 결혼식은 벌써 잊었나? 메멘토야 지가? 여하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부부가 찢어져가지고 한 명은 결혼식을 가고 또 한 명은 행사를 가도 되겠죠 한다면 그래서 전 그러면 그렇게 해보겠다 생각은 해보겠다 이렇게 했더니 안된대요. 무조건 같이 오랍니다. 아니 우리 애들 다른 친구들은 엄마 아빠 다 같이 와서 서있는데 우리 딸내미만 엄마 혹은 아빠만 가서 있는 것도 싫고 가뜩이나 초혼도 아니고 재혼인데다가 또 초혼때 냈던 추기금을 지가 다시 돌려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게다가 결혼식도 참 멀리 지방에서 해요. 그런데 그런 지가 저한테 이런 과한 요구를 해도 되는 겁니까? 특히나 우리가 막 엄청나게 친했던 그런 사촌도 아니거든요. 안 친해요. 그래도 다시 재혼을 한다니까 축하는 해줘야지 싶어가지고 제가 연락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듣기로 이모랑 이모부도 결혼식은 하지 말라고 열심히 말렸다는데 남자 쪽이 초혼이라서 안된다며 끝까지 할 거라고 지 결혼식에 못 간다는 사람한테 이렇게 욕을 쳐받고 있네요. 참고로 상대방 남자도 결혼식은 생략을 하자. 괜찮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진짜 그 남자를 위해 그런 건지 아니면 지를 위해 그런 건지 이건 뭐 구분이 안되기는 개뿔. 당연히 후자겠죠. 그러니까 이딴 난리를 떨어대는 거고 여하튼 여러분들이라면 이 결혼식 참석하실 건가요? 저는 솔직히 저희 아이 어른이집 행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별로 가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새끼가 중요하지 지가 뭐라고. 응?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꼼꼼아 이번에는 미안해. 다음에는 꼭 갈게. 이렇게 보내세요. 댓글 야 미친 끌 끌 야 이거 개짠다. 말하면 바로 발작할 것 같은데 끌 끌 2번 잘 모르는 분들은 왜 저렇게까지 발악을 하나 싶겠지만 이게요 재혼이다 보니까 참석하는 사람이 엄청 적을 거야. 그래서 아무리 별로 안 친한 사촌이라도 끌어들이려고 발악을 하는 거죠. 내가 예전에 이런 걸 한번 봤거든.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끌 끌 3번 아니 두번째인데 무슨 한번뿐인 결혼식이래. 돌았나? 막말로 친동생도 아니고 안 친한 사촌인데다가 재혼인데 그러면 당연히 내 아이 행사를 가야지. 미쳤구만? 내 댓글 진짜 한번뿐인 건 아이 어른이집 행사죠. 아이가 뭐 다시 어려질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저 집안은 나중에 또 딴 남자랑 결혼식을 올릴지 그걸 누가 알아요. 2번 오 그렇구만 이게 정답이네. 끌 끌 끌 4번 막말로 초혼이면 고민되겠지. 근데 뭐라고 재혼이라고? 진짜 양심 없네. 거기다 뭐 파혼? 정신 나갔구만. 5번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면 뭐 재혼이든 뭐든 상관없이 어른이집 행사보다는 그 결혼식이 뭔지 아닙니까? 솔직히 어른이집 행사 그거 가봤자 별 거 없어요. 6번 응? 한 번뿐인 자기 결혼식이라고? 아니 벌써 두 번째인데 뭔 개소리래. 내년에 또 할 줄 어떻게 알아요. 다음에 간다 그래요. 7번 우리 가족 행사 다 챙기고 남는 시간에 남의 집 행사도 챙기는 거지. 내 새끼도 일생에 한 번뿐인 순간 엄마 아빠랑 같이 있고 싶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남의 초혼도 아니고 재혼을 왜 갑니까? 남의 집 행사가 우리 집 작은 행사보다 우선시 되는 경우는 딱 하나 친구 부모님 상밖에 없다고. 8번 남편이나 내 친동생도 아닌데 왜 이딴 고민을 합니까? 당연히 내 자식이 먼저고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9번 아니 댓글들 왜 이래? 이래놓고 꽁충이라고 욕하지? 당연히 사촌 괴로우식에 가야지. 이걸 말이라고 하나? 어른이집 행사야. 맨날 있는 거고. 이게 비교할 건덕치가 된다고 보는 거야 뭐야. 내 댓글 미친 한 번 갔으면 됐지. 왜 또 가. 후구냐? 후기 지난 며칠간 글 쓴 것도 잊고 있다가 바로 오늘 그 사촌한테 인스타로 저격을 당하면서 그와 동시에 아 그때 내가 글 쓴 거 있지? 이렇게 생각이 나서 들어왔는데 어머나 이게 다 뭘까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봐주셨네요. 뭐 하나하나 답글 달진 못했지만 이 글 쓰기 전에 댓글 다 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은 살짝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저희 외가 쪽 다른 사촌들하고는 다들 다 친해요. 그냥 이번에 결혼하는 년을 유난히 싫어하는 거지. 물론 얘도 마찬가지로 저 오지게 싫어할 거예요. 뭐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평소 가뜩이나 피해의식에 쩔어 있던 애라서 아씨 뭐 그래요. 그래도 얘의 친 남동생이랑은 어릴 때부터 쭉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본문에 안 쓴 게 하나 있는데 이것까지 쓰면 왠지 좀 제가 찌질한 그런 느낌이 들까봐. 하지만 이제 뭐 다 개판 났으니까 뭐 쌍료까지 주고 받았으니까 뭐 그냥 쓸게요. 실은 저랑이 결혼 날짜가 딱 한 달 차이였는데요.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4년 전 초원 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빨랐고 당연히 예식일도 마찬가지로 제가 먼저 잡았어요. 그런데 결혼 날짜 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 결혼식에 가는 게 아니라면서 안 오더군요. 추기도 안 했고 아 물론 지말로는 엄마 저희 이모죠. 엄마가 했으니까 지도한 거다라는 엄청난 아니 미친 논리를 펼치긴 했어요. 아마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친했던 사이라면 이때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미운 년이라서 그냥 그런가 보도 하고 넘어갔고요. 뭐 이게 호구처럼 보이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얘 결혼식은 제가 참석을 했어요. 물론 축의금도 했죠. 부모님도 따로 했습니다. 내가 솔직히 싫었죠. 저도 사람인데 이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이모하고는 사이가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하튼 오늘 얘가 인스타로 저격 스토리를 올리길래 제 스토리에 공유하고 좀 전에 본문 베데스를 확인한 뒤에 여러분이 써주신 거랑 똑같이 어 꽁꽁아 요번에 못 가서 미안해 다음번에 갈 수 있도록 해볼게 라고 댓글 달았습니다. 네 그래요. 바로 DM이 날아오더군요. 너무 빨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나봐. 야 다음번이라니 그게 뭔 개소리냐 이러면서 뭐 개쌍 욕을 하는데 난리를 치는데 뭐 대꾸할 가치도 없고 그냥 차단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이모한테 꼰질렀는지 좀 전에 저희 엄마한테 아이고 너 꽁꽁이랑 싸웠냐 이런 연락이 오네요. 그래서 그냥 결혼식 못 간다 연락했던 것부터 인스타 DM까지 싹 다 캡처해 보냈고 아니 난 안 싸웠는데 그냥 지 혼자 빡쳐가지고 난리친 거야 라고 했더니 아직까진 별 말씀 없으시네요. 그래요. 제가 아무리 차단을 했다 해도 결국엔 피가 섞여있기 때문에 외가 쪽에 행사가 있으면 마주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마 앞으로 서로 서로 무시하고 지낼 것 같습니다. 깔깔깔 끝으로 긍정이든 부정이든 제 글 읽어주시고 의견 남겨주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번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그 참 벼룩만도 못한 사촌이구만 2번 아무리 그래도 저는 결혼식에 가야한다 생각하고 글 읽었는데 쓴이도 그렇고 여기 댓글들도 그렇고 엄청 신기하네요. 다들 반대하네. 내 댓글 글쎄요. 나는 당신이 훨씬 더 신기한데요. 혹으세요. 3번 솔직히 뭐 재혼이든 뭐든 웬만해서 가면 좋겠지만 일이 있어서 못 간다라는 말에 저 난리를 피웠다. 쓴이가 이러는 게 이해가 돼요. 나 같아도 안 가지. 내 댓글 그래요. 그냥 차라리 솔직하게 꽁꽁아 이번 내 결혼식에 올 사람이 별로 없어. 너 바쁜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와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부탁을 했으면 적어도 쓴이 혼자는 갔을 것 같은데 어우 찌질해. 4번 어이구 끝까지 바라가는 거 보소. 진짜 추하구만. 아니 쓴이가 먼저 가겠다 해도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해도 부족할 판에 이게 뭔 난리래. 그리고 파울은 무슨 파울이야. 기억 속에서 지웠나? 지원자. 5번 아마 쓴이 이모도 쪽팔리니까 쓴이한테 직접 전화는 못했나 봐요. 그렇겠지. 뭐 예전에도 그런 사연 한 번 올라왔었죠. 혼인신고 안 하고 결혼식만 하고 5개월인가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아직 처녀다라며 근데 중요한 건 그거야. 그래 뭐 법적으로는 미혼이고 처녀죠. 근데 그거를 다음 남자한테 말을 하지 않겠다. 나는 처녀인데 왜 굳이 얘기를 하냐. 이래가지고 사람들하고 싸웠던 사연이 기억납니다. 뭐 아무튼 그래요. 할 말이 없네. 감사합니다.